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책 1일 1답 부록을 살펴보면 김기태 선생님, 하루님, 소공 김영식님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저자는 써니즈입니다. 써니즈가 김기태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김기태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 길은 2, 3 전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을 통한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 전체가 다 힌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면 우울해하세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미우면 미워하세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한 감정은 취하려 하고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은 버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인생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아요. 사라질 때 잡으려 하지 말고 오려고 할 때 막지 마세요. 이 모든 경험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한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는 몸짓이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현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조작하고 바꾸고 고치려는 내 몸짓을 정지해보세요. 그러면 그 무기력, 불안, 우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전히 정지하면 이걸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겁니다. 저항하는 자가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무한한 바다처럼 영원히 외롭지 않은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선이즈가 하루님에게 질문합니다. 수용하라고 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그리고 두려움. 이 세상은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것이 가치 있죠. 수용도 마찬가지로 수용하는 감정도 있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용하는 감정은 가지려고 하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은 버리려고 해요. 진정한 수용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감정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유함에 대한 감정은 수용하려고 하면서 가난함에 대한 감정은 거부하고 저항하려 합니다. 이때 가난함 자체보다도 우선 그 가난함의 감정을 거부하려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느껴지는 거부하고 싶고 화가 나고 소치스럽고 불안한 그 감정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불안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온전히 품어줄 때 거기서 연금술이 일어나요. 가난의 결핍감을 온전히 수용한 사람만이 부유함에 풍요로운 느낌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결핍감은 느끼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난 풍요가 좋아 풍요를 끌어당길래 이렇게 하면 수용이 아닌 집착이 되는 거죠. 써니즈가 소공 김영식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노력해서 편해지는 것과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공 김영식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집중해서 편해지는 것과 릴렉스해서 편해지는 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거기에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편해진 상태를 재현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릴렉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 릴렉스 상태가 되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릴렉스 상태가 됩니다. 물론 노력이나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이해하고 쓰면서 편해진다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집착하면 긴장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릴렉스 되었다고 눈이 풀려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일할 것들은 다 하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릴렉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식화된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스트레스나 긴장 같은 것이 올 때면 동시에 그걸 내려놓는 힘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일 1답, 부록에 실은 세 분의 선생님 외에도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핵심을 뽑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가볍고 몸이 너무 무겁네요. 그래도 언젠가 꼭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여행의 묘미는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과의 좋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써니즈라는 이름으로 나를 찾아가는 이 여행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여행도 멈추겠지만 아직은 좀 더 여행을 즐기고픈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고통마저 즐기고 싶으신가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교 INTERSTIT